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선수들이 시합 중에 마시는 음료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물은 아닌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도 마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포츠업료를 운동하면서 먹는다는 것은 지금 거의 상식 정도 된 얘기인데 상식 정도 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역시 대한민국 테니스입니다. 게토레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플로리다 쪽의 농구팀한테 연구소에서 이걸 제공하니까 감독이 처음에 무시했거든요. 그러다가 선수들이 먹게 되니까 예전보다 덜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독이 찾아서 이제 그거를 제공하게 된 것이 게토레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업료의 거의 원적격이 게토레인데 게토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뭐 보카리니 파워이든 이런 다른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온업료, 스포츠업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 됐는데요. 당연히 우리 몸에는 전해진이라고 하는 이 무기물질 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원소 기호로 된 이런 무기물이 몸속에 같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땀으로 이제 이게 나갈 때 이런 물질도 나가니까 우리 몸에는 이 성분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시는 건데 그래서 스포츠업료, 이온업료라고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생리식염수라고 말을 하고 ORS라고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빠지면은 몸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산양 이런 스포츠업료도 기본적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물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그 트레이닝 팀에서 개발한 선수들한테 맞는 특수한 어떤 음료를 따로 마시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하기 어려운데 어 스포츠업료를 이제 테니스 할 때 이제 마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시중에 있는 스포츠업료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테니스보다는 더 고강도의 운동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마라톤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좀 장거리 많이 타는 가볍게 타는 자전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제 철인 3종 경기 같은 이런 거에 맞는 에너지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제 당도도 높게 만든 물질이 들어가서 굉장히 당이 강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섞어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연소를 했던 IMG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코터장에 가면은 이제 큰 이제 성인이 한 한 아름해야 되는 드럼통 같은 큰 이제 물통을 두 개를 갖다 놓습니다. 개토레 이제 로고가 찍혔지만 하나는 개토레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출된 그 땀의 이제 양에 따라서 농도를 좀 이제 조정해가면서 섞어서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막 땀을 막 급격하게 많이 흘리면은 물을 머니 거의 안 탄 개토레가 그냥 맞는데 좀 땀을 적게 올렸을 경우는 그냥 개토레만 마시면 굉장히 입이 또 이제 더 당분에 막 끈적끈적 할 정도가 되니까 물을 적당히 섞어 먹으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되고요. 한타깝게도 그 테니스 주니어 선수들 경기가 보면은 이 좀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이제 이제 보충해서 주는 부모님도 있는 바면에 어떤 선수들은 땀을 비워오는 듯이 흘리는데 그냥 깡생소만 계속 더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적인 스포츠 역량학 지식이 없더라도 학창시절 배운 생물시간에 배운 항상성이란 개념만 알아도 이렇게 되면 몸속에 이 무기물 전해질 성분의 농도가 더 묽어집니다. 그럼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데 이런 거 자체가 참 힘들어요.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모르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꼭 스포츠 음료를 사라고 안 하고 제가 예전에 그 100원짜리 스포츠 음료라고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텐데 찾아보면 참 간단한 해결책이 많은데 그냥 물만 마시면서 경기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선수들이 마시는 거는 물, 스포츠 음료, 특수 제작 음료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보통은 물이랑 스포츠 음료 종류. 그 다음에 또 돈도 없는 선수들은 이것도 제공 안 되면 물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거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